엎드려 손을 왜 줘 손을 왜 줘 누나 머리 빗어 왜 잘하네 꼬리 잘하고 옳지 자리 잡았네 자리 잡았어 우리 엄마가 제대로 해줄게 자리 잡았다 링키도 빗을거야 눈꼽이 이쪽에 다 꼈니 어떻게 된게 아휴 뭐지 빗을거야 알았어 아니 일로와 일로와 달려라 달려라 가고싶다 가고싶다 그건 잘해 하다 가고싶다 가고싶다 다시 가고싶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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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잘했네 잘했어요 이제 그러고 있어 여기 조금만 자르자 여기 조금만 여기 딱 누워서 여기는 딱 좋아요 누끼에 여기가 딱 좋아 깨끗하네 다 지금 왕건이가 꼈네 응? 어차피 왜 코딱지가 꼈지요? 살살살살 아이 데이지 쟤네 앞에 이렇게 눈 찌르니까 여기 하자 데이지 여기 딱 있는거야? 응? 앉아야지 엎드려 손은 왜 줘 손은 왜 줘 어? 민키야 손은 왜 줘 옳지 아이 엎드렸어 그래 엎드려야지 이쪽 손 옳지 민키야 이쪽 손 줘야지 이쪽 손 아니 거기 말고 여기 옳지 네 어 눈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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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눈꺼 응? 손 잘했어 이 쪽 손 야 이 쪽 손 아 이쁘네 응? 돼지 이쁘네 이리와 이리와 돼지 가면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간식 먹을까? 많이 wash 너무 잘 안 먹을 수 있어요 잘 안 먹어요 시계를 잘 못 먹이요